네 리폼드 뉴스가 사랑의 교회 합의각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논평을 썼습니다. 자 소재열 목사님의 글인데요. 한번 제가 소개해보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7년 동안 분쟁으로 고통을 겪다가 사랑의 교회 대표자인 오정연 목사와 갱신이 측 김두정 은퇴장로가 소강석 목사 입회하에 8개항으로 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다. 이 합의각서의 핵심 내용은 첫째 오정연 목사와 갱신이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비방하지 않고 협력한다. 둘째 모든 소송을 취하고 싸우지 않는다. 셋째 갱신이 측 교인들이 복귀할 때까지 강남예배당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넷째 시벌 받은 자들은 해벌하되 해벌 이후에 갱신이 측을 탈퇴하고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다섯째 사랑의 교회 강남예배당에서 독립된 신앙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협력한다. 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좀 재밌어 보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거는 알겠는데 세 번째부터가 오히려 현실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갱신이 측 교인들이 복귀할 때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교회는 어쨌든 법리적으로 법적 실체상 오정연 목사가 지도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 그 교회가 하나의 분명한 실체입니다. 법적 실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갱신이 측 교인들이 복귀할 때까지 강남예배당을 무상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의 법적 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예배당에서 갱신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무상으로 뭔가 독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하나의 사랑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넷째를 보시면요. 시벌을 받은 사람들을 해벌해 주되 해벌 이후에 갱신이 측을 탈퇴하고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요. 단임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회장으로서의 어떤 결의권을 가지고 있는 오정연 목사 측에서 갱신이 측 송도들에게 뭔가 교회법으로 처분을 한 게 있는 거죠. 벌을 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단순하게 해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갱신이를 탈퇴해서 적법한 복귀 절차를 통해서만이 교인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예배당을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의 교인의 지위를 또 다른 법적 실체를 구성해서 교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교회 강남예배당에서 독립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 협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에 의해서 이 다섯 번째를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허용된 어느 기한 안에서 이 사람들이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잠시 보장을 해 줄 뿐이지 즉 정서적으로 지금 금방 하나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7년을 싸웠는데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명도 소송 강남예배당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소송이 붙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오 목사가 그만한 지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싸움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 목사가 그 법적인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패소를 한 거고 수십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금 폭탄을 맞게 생긴 거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이탈 세력들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모이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또 박득훈이나 방인성 목사같이 좌파의 좌파, 좌야 성향의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해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비만 받아가지 뭘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어떻게든 그 성도들 끌어안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예정합동의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지금 중재를 어쨌든 해서 이미 법적으로는 다 끝난 상황이에요. 끝났는데 교회를 그동안 이 사랑의 교회 문제 때문에 세석 언론에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자의 아량으로 어쨌든 오정현 목사가 정서적으로 당장 하나 되기 어려우니까 강남예배당을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해라. 그게 언제까지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정해줬어요. 정해줬고 복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좀 발생해서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하다면 내가 2년 더 줄게. 그래갖고 2028년까지도 지금 유보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강남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는 드리지만 교인의 지위는 하나도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복귀를 앞두고 준비만 하는 거예요. 본인들끼리 예배드리다 다른 데 가도 그만이고. 그러나 사랑의 교회에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로 회복을 하려면 복귀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귀 절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공동의회의 마지막 추인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소재열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갱신이가. 아무리 강남예배당에서 따로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별도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 이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그냥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어디냐면 2020년 1월 15일 이후 사랑의 교회 갱신 성도들 모임에 입혜된 자들은 합의각서로 인해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그 한 7년 동안 오정현 목사와 지금까지 그 소송을 하고 다툼을 했던 갱신이 모임들을 따로 강남예배당에서 9년간 모일 수 있게 보장을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보장된 모임이 그 이후에 세력을 계속 불려갈 수 있을 만큼 허용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1월 15일 이후에는 갱신이가 갱신이로 따로 성도들을 받지 못해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사랑의 교회로 입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지금까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한 갱신이들이 9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적으로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복직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10년의 기간 거의 9년을 이렇게 보장을 해줄 뿐이지 거기 따로 모여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늘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딱 거기 이렇게 모여있도록 그냥 장소만 제공해 준 겁니다. 2020년 1월 15일 이후에는 갱신이에서 따로 성도들을 받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이 싸움이 종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승자가 돼서 이겨야만 아량을 베풀어서라도 합의가 되는 것이지 제 경험상으로는요. 양쪽이 여전히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할 수 있을 때 절대 합의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이 끈이 있고 내가 저것을 완전히 제압을 해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할 땐 절대 합의 나오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그냥 폭삭 망가져야 그리고 이긴 자도 상처뿐인 영광일 때 만약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여기 이겨가지고 갱신이를 완전히 폭발을 시킨다고 한들 여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아닙니까 교회로서 목회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 한국 사회에서 그 교회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입힌 그 실추된 그 도덕성 신뢰 이거 이 소송 이긴다고 금방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갱신이를 이렇게 끌어안은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강선 목사가 중재를 하면서 애를 쓴 모양인데 어쨌든 뭐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다시는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